베드로 후서 1장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예를 형제 우예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시치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미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규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연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이 모든 애연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연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장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애 세상을 용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회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가 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함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크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쳐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은이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연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대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초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나이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을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으 그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영재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화평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꼭 눌러주십시오